K-List 네. 지금 이곳은 영암 F1 서킷이고요. 지금 네오텍 스탭 분들만 함께 제가 오늘 드리프트에 가장 최적화돼서 스페셜 세팅값을 찾아보고자 하니까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대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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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